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작고 재밌는 이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뭐냐면 요새 이제 다들 마스크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스크를 조금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대충 쓸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되니까 조금 마스크 열심히 쓰자는 어떤 의미에서 마스크 한번 그려 볼 겁니다 너무 억지스럽게 껴 맞췄나요 어쨌든 마스크를 그려 볼 건데 마스크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걸 이제 따라 그리셔서 제가 경품 추첨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을 제가 뽑아서 경품을 보내드릴 건데 1등은 이제 4b 연필 신한화고에서 새로 나온 진짜 초고급 연필 이거든요 괜히 그냥 오바 하는게 아니고 진짜 고급 연필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 세트 4b 연필 3개 세트 한다 쓰 들어있는 거겠죠 한 세트에 그러니까 3개 세트 뭐 한 뭐 1년은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그거 3개 세트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뭐 b h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 한 세트 총 4세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1등에게 그리고 2등에게는 2세트랑 그리고 여러개 있는 거 한 세트 해서 총 3세트 3등에게는 4b 연필 한 세트랑 그거 있는 거 한 세트 해서 총 2세트 좀 많이 나갈 거에요 많이 나갈 거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나도 소무연습도 할 겸 그리고 이벤트 참여도 할 겸 마스크 이제 쓰자고 이제 동료도 할 겸 1석 3조 1석 3조 아니겠습니까 1석 3조로 써 어제 우리 즐겁게 입시미술 할 수 있으니깐 요 요고 정품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법은 되게 쉬워요 약 따라 그리셔서 완성된 그림을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이벤트 참여가 됩니다 혹은 개인 sns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으로만 한정을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으로 해서 어 해시태그 이렇게 이렇게 해시태그 이렇게 달아서 업로드를 해 주시면은 제가 경품 그 추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추첨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당연히 좀 이제 잘 된 그림이나 뭐 좀 어떻게 열심히 한 것 같다 오래 그린 것 하는 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어 제가 좀 나름 이제 객관적인 눈으로 선별을 해서 추첨을 할 테니깐요 어 그거 꼭 이제 좀 참여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메일로 보내실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자기 뭐 개인 연락처 뭐 핸드폰 번호 좀 그러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괜찮고 뭐 그렇지 뭐 뭔가 연락이 가능한 어 그런 어떤 연락처를 잠깐 조금이라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도 이제 제가 보고 뭐 다이렉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참여를 할 건데 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수채화 수채화 물감으로도 이제 할 건데 그때는 이제 경품이 조금 더 이제 더 고가의 좋은 경품으로 제가 또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참석이 좀 웃기다 참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뒤에 영상은 음 조금 길이를 늘릴게요 늘리는 게 아니라 원본 속도에서 조금 줄이는 거 한 두 배 속 정도 그렇게 좀 천천히 해 놓을 테니까 충분히 보면서 따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올려 놓을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고서 연습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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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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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